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 뿐이시고 그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수님 우리 불강동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교리 겸 미사를 봉헌하는 겁니다 제2 초록색은 연중주일에 입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 모양이 대부분이 밀떡 예수님의 빵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올리면 포도가 있어요 포도 예수님의 피 이 포도는 피로 변하고 밀떡은 예수님의 살로 변하는 모습을 많은 경우 사제들이 물론 여기 굉장히 많은 의미의 수들이 들어갑니다 어린 양이 새겨지기도 하고 또 동그란 우주를 나타내는 제2도 있고 그래서 우리 불강동 예비교우들은 미사 때 신부님이 도대체 어떤 모양을 입고 나오시나 이런 걸 유심히 봐도 교리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은 구강미사를 봉헌하고 또 노래로 하는 미사를 봉헌합니다 일반 말로 하는 미사도 있고 미사가 내용은 똑같지만 형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또 이탈리아에 가면 암브르쇼 졸레라고 있어요 그 암브르쇼 졸레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폴리포니라고 6부 노래를 불러요 6부음성 화음을 6개 여기 소년만 폴리포니 곡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음성 변성기 전까지 이 친구들은 한 60에서 80명 정도가 부르는데 거기에 암브르쇼 졸레 밀라노 성당 성가 단원이 되면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 아이들은 타고 다니는 차도 다르고 출입구도 다 다릅니다 또 네오 까떼 꾸며나또라는 전례도 있습니다 박수를 쳐가면서 미사를 봉헌하는 것도 있고 아프리카에는 춤을 그렇게 추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례 처음부터 끝까지 춤을 추는 전례도 있고 여러 가지 미사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성당에서 신부님하고 교우들하고 응성으로 개응하고 이러는 성가 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전례가 있다는 거 아시고 미사 많이 익숙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하고 이스라엘 성지술래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데 예수님 오천명 먹이신데 예수님 또 제자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만난데 이런 데 전부 다 한번 돌아보면 신앙이 공뜬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역사 안에 왔다 가심을 아주 느낄 수도 있고 보금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서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을 겁니다 11월 1일 내일부터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났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없으므로 민생 경제도 살아야 소상공인도 승퉁이 트이니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포기하는 정책입니다 벌써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가 얼음 땡 놀이에서 땡 놀이로 들어갔는데 실패로 끝났습니다 영국은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에 이르러 팬데믹 상태입니다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국가 시스템도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죽지만 않는다면 확진이 돼서 좀 힘들게 다시 회복이 될 때까지 그냥 봉쇄조치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구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몰아내 종식하는 일은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위드 코로나 시작한다고 마스크 벗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손 세정제도 주머니에 꼭 넣어두시고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역력 싸움입니다 이제는 기르기 위해서 누죽 걸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이 표현을 잊지 마시고 적어도 일주일에 4번 이상 1시간씩 걷는 습관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려 면역력 증강에 최고 좋은 생태맘 청국장 가루 아침 저녁으로 밥 숟갈로 두 숟갈 고봉으로 두 숟갈 타서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도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무실에 우리 직원들 간식 먹는 데 있죠 거기 들어와서 언제든지 타서 드세요 내가 또 여러분들 나는 방자로 된 그릇으로 물을 먹는데 좀 나 혼자 먹기가 미안해가지고 청국장 가루 함을 바꿨어요 방자 함으로 그것도 한 몇백만 원 가는 거예요 거기 아주 세균도 다 없애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짬짬이 타서 드시고 바깥 직원들은 사무실 들어오기가 다 들어오죠 일개표를 다 보고서를 하니까 들어와서 일개표 들어와서 쓰면서 꼭 타서 드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생이나 20대까지도 청국장 가루 드셔야 합니다 우리 녹두도 처음에 변을 두었을 때 엄청 고통스럽게 변을 봤어요 그래갖고 똥딱지가 그냥 뒤에 묻어갖고 떼어내는데 고생을 했는데 그날 이후부터 청국장 가루 사료에 타서 먹이니까 얼마나 예쁘게 똥을 싸는지 모르겠습니다 피부병도 없고 변비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캐나다의 한 교포가 메이플 시럽을 타서 먹으니 환상적인 맛이 난다 해서 메이플 시럽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원래 저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청국장 가루만 타서 먹었는데 메이플 시럽을 넣어서 먹어보니 목넘김이 아주 편안하고 맛도 그 교포 말대로 환상적인 맛이 났습니다 집에서 청국장 거부 느낌이 드는 식구가 있으면 메이플 시럽 구매하셔서 한번 타서 먹여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듯 싶습니다 오늘 들은 신명기 6장과 마루꼬보금 12장은 황금 개명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개명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다리 걸치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수님은 신명기는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 더 붙이셨습니다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 생각하고 정신은 차원이 다르죠 생각은 그냥 생각날 때 하는 거지만 정신은 정제된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서 맑은 영을 가지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두 마음 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간혹 신앙인들을 보면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아닌 하느님을 믿으면서 현세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편은 교회 나가고 아내는 절에 나가고 자녀는 성당에 나가는 예도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교회도 나가고 성당도 나가고 절에도 나가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두 마음이 아니라 세 마음까지 품은 이들입니다 천주교를 믿는 이들이 세상 일이 잘 풀릴 때 잘 안 풀릴 때 점집에도 가보고 무당한테도 찾아가는 경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째 개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주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또 점집 미신집 뿐만 아니고 타로점을 본다든가 그 보금 말씀에 어긋나는 그러한 호기심조차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들어서서 많은 신자가 성당 나가는 것도 귀찮고 성당에 돈 내는 것도 아깝고 했는데 핑곗길이 잘 됐다 성당 미사참여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쉬어야겠다 하며 미사참여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본당 신부들이 말을 합니다 정말 위험한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결국 마지막 날에 코로나가 있든 없든 하느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말고 지금부터 오직 한 분 한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치기 신앙생활은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편안할 때는 성당 쳐다도 안 보다가 자식이 수능 시험을 볼 때나 요즘 또 수능 미사예물이 어마어마하게 성당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또 개신교는 수능 100일 무슨 기도 절회도 수능 물론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준비한 시험 잘 치르기 위해서 기도 바치는 건 좋지만 느닷없이 성당을 찾는 제가 본당 신부할 때도 냉담을 쭉 하다가 11월 달에 성당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1월 지나고 나면 사라져 그 다음에 또 나와 재수하는 거지 그런 분들이 많죠 또 가족이 아플 때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하느님에게 매달리는 일이 양다리 걸치기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나 한결같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분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큰 개명을 지키는 분들입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제가 보기에 오직 예수 오직 하느님만을 붙잡고 사는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의 지수 지우 니콜라오 나린 스텔라 은찬 대건 안드레아 스테파니아 이 아이들은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입니다 물론 고등학생들도 꽤 많이 다볼성당에서 자칫하면 끊어질 수도 있는 신앙생활의 끈을 놓지 않는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너무나 재미난 것은 유튜브 구독자들 분석이 저는 볼 수 있는데 13세에서 17세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없어요 0%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이게 짝대기가 짝 하나 커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다볼사이버 찬양 성가대 그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 시간 성가를 듣고 찬양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25만 구독자들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동안 쌀이 없는 5천명에게 쌀도 보내주고 잠비아의 300명 어린이가 1년 동안 먹을 빵도 보내주고 미얀마 군인에게 희생되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식량도 보내주었습니다 캄보디아 콜롬비아에도 교육시설을 만들어주었고 잠비아 김한기 신부님에게는 잠비아 첫 성교주인 장소에 기념 성당을 지울 수 있도록 2억 5천만 원이나 되는 성전 건립 기금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이 비대면 시대에 자칫하면 소홀히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을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론에 있는 최양업 신부님 기념 성당에 냉난방 시설까지 설치해 주었습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공동체가 있지만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또 다른 시대 초연결 시대를 맞이하여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볼사이버 성당에 모여 하느님 나라 건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혹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신부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쉬엄쉬엄 하세요 물론 정말 저를 사랑해서 걱정해 주시는 말인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더 큽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특강 월수금 요즘은 10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이해 토요특강 화요일 금요일 예비자결의 수요일 목요일 또 주일 오늘 저녁 실시간 재생 스트리밍 또 다볼사이버 장마당 오늘은 우리 전전전 군수님인 이성래 이시돌 군수님이 키우는 무항생제 돼지고기 어마어마하게 양이 뭐 시중에서 살면 한 7만원 정도 되는 그 좋은 거를 해갖고 뭐 전화가 불통이 되고 뭐 난리가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은 평화방송에 황창현 신부의 살리는 이야기를 프로그램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 책을 또 저는 쓰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에 목말라 하는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에게 하느님 나라 신비를 드러내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힘들다 지겹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다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다볼사이버 25만 교우님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내일이면 열립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K-방역을 잘해서 수출입도 잘 되고 경제도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망자도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숫자로 2,849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00만명이 죽었고 미국은 76만명 영국은 14만명 프랑스가 11만명 스페인이 8만 7천명 이탈리아가 13만명 독일이 9만 6천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만 소개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3천명을 넘지 않았으니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입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예수님 명령을 가장 잘 지키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보금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백신의 위험을 알고도 이웃 사랑이라며 백신 접종에 적극적인 국민들 덕분에 위중증 환자는 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보금정신을 사는 나라와 그렇지 않는 나라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럽은 왜 우리의 자유를 막느냐며 대모를 하고 방화를 하고 약탈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심성 안에는 원경험 하느님이 당신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원경험 하느님이 만드는 처음 창조한 이 원경험이 아주 깊이 내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애국가에서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 이름을 온 국민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일부터 시작하는 위드 코로나 역시 우리 다볼성당 교우들은 4단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시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면 제게는 큰 기쁨이겠습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 대맘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